그녀가 너 목에 한 거 피아노 그거 아니지? 포인트, 포인트 은근히 옷 못 입네 옷을 못 입어 머리 많이 상했어? 너무 많이 상했어 풀렸다 나 지금 머릿결 엄청 좋은데 나 지금 머릿결 엄청 좋은데 그게 문제 아니잖아 왜? 머릿결, 머릿결보다는 넌 사람한테 말을 그렇게 넌 사람한테 말을 그렇게 재수없게 하면 마음이 편해? 집에 가서 잠 갈 때 생각 안 나? 안 나? 어? 이제 봐 예성이 형이 성격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를 제가 항상 조절해 주고 있단 말이야 선에서 확 벗어나지 않게끔 이 형이 너무 다운된다 싶으면 살짝 좀 건드려주고 네가 조절해 주는 거야? 너의 조절을 나한테 하는 거지 너의 조절을 나한테 하는 거야 네가 조절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? 형이 쌓인 화를 풀릴 수 있게끔 내가 그거를 끄집어내 줘 안 쌓여 있는데 네가 난리를 쳐다면서 나를 쌓이게 만드는 거라고 이렇게 하면 풀리지 지금 풀리잖아 이렇게 내뱉고 나니까 근데요 이렇게 아 그래서 예성이 형이 안 아프구나 형 안 아파 대신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일단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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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 너무 노란 거 아니야? 이거 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네가 날 공격하고 네가 날 배려해? 노란 거 아니냐? 형 색깔이 미세 나 이리 와봐 너무 노란 거 아니야? 너 나중에 내가 장담하는데 내가 장담하는데 지올라 트리트먼트는 얼마나 걸려요? 한 시간 한 시간 좀 넘어요 한 시간? 한 시간이 넘어? 한 시간이 넘어? 동일할지 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? 오우 시원해 오우 시원해 야 야 야 야 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거 좀 파측해 아 이거 아 안 될 거야 야, 너랑 윤희이 뭔데? 이거, 이거 얼굴 좀 모자이크 해주세요. 이거는 저희 멤버로서 조금 슈퍼주니어에게도 성격이 생기니까. 형, 나 디웬이 못할 것 같아. 아니, 야, 이거 좀. 야, 이게 문제다. 야, 저러고 할 것 같진 않잖아. 야, 근데 저렇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특이형으로 하면 진짜 그냥. 야, 이거 나은 거 알지 않아? 그럼 둘 중에 하나 해주세요. 모자이크 하거나 자막으로 이특이라고 하면. 안 돼, 안 돼. 야, 그건 안 돼, 그건 안 돼. 아, 그럼 하지 말아. 그냥 모자이크 하자. 이러고 방송 나오면 안 되는데? 형, 왜 스케줄이 있는 날 이걸 찍었어? 스케줄 없는 날이야? 아, 못생겼어, 저게. 형은 왜 스케줄 없는 날이 없어? 저봐. 나 강한 날 태우고 나한테 이렇게 시비를 부어. 오늘 진짜 간만에 스케줄 나. 야, 이게 물어보는 거야. 저랑 태우, 야, 표정 봐봐. 야, 내 표정 먹어, 네 표정 봐봐, 지금. 죄송한데 이거 자막을. 멈추지 마. 문제남, 문제없는남 말고. 저기, 얼굴엔을 좀 붙여주세요. 얼굴엔, 문제있는 남, 문제없는 남으로. 이렇게, 이렇게. 누나이 진짜 간만에 스케줄 아니야? 아, 스티브라네. 둘이 같이 있는 게 너무 웃긴다. 둘이 같이 있는 게 너무 웃긴다. 야, 뚜껑 열리겠는데 이거? 야, 뚜껑 열리겠는데 이거? 저는 뚜껑 열린다, 이거 이제. 아, 안 추워서. 아, 안 추워서. 아, 안 추워서. 좀 많이 얼었네, 형은. 나는 지금 열봐, 지금. 뚜껑 열리기 1번씩 해야 돼. 멈추지 마, 형. 아, 그냥 봐. 아,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대. 괜찮아? 오빠, 운동 조심하세요. 어, 괜찮아? 괜찮아, 오빠. 형, 별로 스트레스 안 받네, 형. 형, 내가 형 스트레스 풀어주는 거야, 내가. 스트레스 있을 때 여기. 내 생각에 내가 형 스트레스 풀어주는 거야. 형은 내가 어떻게 해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. 너 진짜. 정신병. 너, 네가 이상해. 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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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에 너무 정확하게 들어갔어. 뭐야? 눈에 너무 정확하게 들어갔어. 형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, 형은 기분이 좋아져, 내가 봤을 때. 갈게요. 이러고 가는 거야, 그냥. 오케이. 배고프지 마세요. 하는 소리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좋은 하루가 RESPECT!